어제 이에쁜 친구를 만나서 내일 만나기로 했다 아 운동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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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내일 체크아웃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약속이 잡혀가지고 밀라 여보비치 닮았던 우리 모델 파비아나를 또 내일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내일 데이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하루 더 있어야겠네 해가지고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하루 있다가 떠나고 하루 있다가 또 기차 6시간 타고 또 체크인하고 이틀 3일 있다가 또 기차 또 한 3시간 타고 또 체크인하고 이게 진짜 너무 빡세더라고 와 이게 나 자체가 좀 지치더라고 동유럽은 그래도 좀 만만해 이 가격이 이탈리가 비싸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며칠이 소요가 돼야 되잖아요 노출론도 해야되고 어떻게 하루만에 만나겠습니까? 근데 어제 그걸 했죠? 아 라이브 스트림 from Korea 아 예스 예스 하이 하이 헬로 코리아 하이 이탈리아 나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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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리 나이스 아 영호 줄리아노 리노 네 줄리아노 영호 아 아 아 하이 아 아 아 아 김 김 아 김 김민재 김민재 아 보르자 나폴리 아 하하 하하 아 내일 만나는 친구에요 여러분 내일 만나는 친구입니다 일요일인데 학교에서 뭐 소풍 왔나? 어린애들이 많네요 어? 여기서 먹을까? 여기 태극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 알바 걸까요? 태극기도 걸어줬는데 그냥 유로도 여러분 그냥 좀 편하게 곱하기 1500 해요 저는 1400 몇십원인데 그냥 곱하기 1500원 합니다 스파게티가 7.5유로였으니까 곱하기 1500 해볼래요 그냥 팔로 잡고 한 11000원 하겠네요 어? 귀여운다 비 많이 오는데 마라도나 마라도나, 예, I love 마라도나 아, 예 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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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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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Daddy 이 göz 맛있겠다 와, 지금 오는 사람들 키 여자 키가 188 이상입니다. 잘 봐, 여러분. 키. 두 분 오시거든? 아, 190 넘네. 190 넘어. 와, 저런 분이 모델 같다. Hi. Can we say hi? Yeah, sure, sure. Hi. Hi. How many students? 한국어? Uh, 508. Forza, Napoli. 80,000? Do you speak a Napolitan language? Ah, I can. No. Only Forza, Napoli. Sempre. SEMPRE! Uh, how can I say, uh, friend? Friend. Yeah, friend. Ku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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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oment... Uh-huh. Ku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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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ank you. Have a nice day, guys.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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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guy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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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iana.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 아, 이거 나만 보기. 아, 나 원래 안 보여주는데 내일 만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Napoli 연장했어요. 어제, 어제 길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난 이 사진이 너무 섹시해요. 이 사진. 진짜... 잡지에 나오는 애 같아. 이렇게. 이렇게. 진짜 멋있어. 이게 멋있어. 멋있는 친구예요. Sorry. No problem. 이번엔 쌀룡으로 시켰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영국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진짜 기분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제일... 그... 대만 갔을 때 아, 사진 찍는다고. 아, 오케이. 그라치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라치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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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주신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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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도 올리시던데. 하하하하 커피 주신대요. 하하하하 나 원래 커피 안 먹는데... 하하하하 한 번 받아보고 싶었어. 하하하하 17.5유로가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20유로라고 그냥 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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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두 개 먹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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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세 개는 좀 써야겠는데요? 와 이 슈가 이거 한 통 했는데 그래도 먹을만하네 그래도 엄청 쓰네요 이게 빗물 몰래 받아마시죠 아 끊어서 마시는 거 아니야 원샷 가야돼요? 일단 풍경 보여드릴께요 나폴리 영문 신문 보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 간지지 아 하이 하이 아 I'm Jin from Korea Yeah I'm a YouTuber 이탈리안? Yes 아 이탈리안이구나 하이 오 잘생겼다 You're so cool So handsome 오오 Have a nice day bro Nice day too Bye Bye 잘생겼다 쟤 되게 부드럽게 잘생겼네 멋지다 머리도 되게 멋지다 목소리가 좀 아 목소리 이제 애가 어려서 그렇지 목소리 이제 좀 더 두꺼워지겠죠 저도 옛날에 목소리 약간 조성모였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 잠깐만 어디서 또 알바 가야되는데 여기 어때요 여러분 피자로카인거 같은데 여덟 오오오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제 유튜브 채널 아 유튜브 채널 아 알려줄게 알려줄게 Sorry but how old are you? 12 12 12살이야? 와 How old are you? Call me uncle Okay Uncle 35 What are you doing here? You are here I'm a visitator I'm from Milan Milan Yeah I got here From Danish Milan Yeah I've been there 이야 잘생겼다 진짜 눈 파란 거 봐봐 Thank you Many people say You are so handsome Handsome You are so cool Cool guy Thank you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too Bye EINC amazing What am I trying to do? Daylight Hall proving Raven Ty플 人 It's just a birthday 생일인가 보다, 생일인가 보다 한국 코리아 팁팁팁 팁팁팁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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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혼자 여행하냐고 나폴리에서 땡큐 포르자, 나폴리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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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생일이에요 그니까 외국 사람들은 머리 밀어도 수영이 있으니까 멋있어 근데 수영 돋고 머리 밀면 좀 약간 너무 깨벗은 느낌이긴 하네 누구냐 뭔 소리야 하하하하 아, 아, 그만, 그만 아, 그만, 그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 소리야 근데 왜, 근데 남자가 하고 있거든 근데 웃긴 거 내꺼 서버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뭐 보면서 하는거 같은데요? 애 낳는 소리라고? 나폴리에 와가지고 어플을 켰을때 이 친구랑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나가면서 혹시나 보게되면 인사한다 그랬거든? 자 보여줄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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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쉬어줘 응 응 아 잉글리시 잘 못해? 아 우리 비 안오는대로 일단 가자 가자 우산 얘가 와서 인사해주네 혹시나 보면 인사해 이랬거든 그냥 오케이 됐어 응 자 키아라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이거 내가 먹어볼까요? 네 내가 먹어볼까요? 와.. 에이익 아무것도 안보여 여러분 오마이갓 무엇을 먹고싶니? 고사 보이 만자 어.. 내가 사줄게 It's on me Pizza? 아, Pizza? 1시간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바쁘니까? 아냐아냐 쏘리쏘리쏘리 당신은 당신은 바보입니까? 로 돼버렸어 쏘리쏘리 당신은 바쁘나요? 당신은 바보입니까? 당신은 바보입니까? 당신은 바보입니까? 당신은 바보입니까? 당신은 바보입니까? 당신은 바보입니까? 자, 캐라입니다 말했잖아요 어디 나라를 가든 예를 들어서 어디 나라를 가게 되면 유심을 물어봐 일단 유심도 물어보고 택시 어플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본단 말이야 어플로 근데 이제 나폴리 와서 어플 켰는데 이 친구가 가까워서 막 좀 이야기하다가 나폴리 어디가 좋냐 어디가 좋냐 근데 좀 물어봤었거든요 그 친구고 뭐 언제 한번 보자 어 그래 보자 너 내일 뭐 어디가니 나 내일 뭐 토레더 거리 갈 것 같아 어 나도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인사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귀엽다고 말한다 오 하하하하하하 도리아 오 나이스 스타일 오 스타일 좋은거 보소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는 건데 난 궁금하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키가 몇이니? 키가 엄청 커요 키가 엄청 커요 173이야 173이야 너 멋있다 173이에요 키가 가자 피자 너가 가고싶은대로 가자 오케이 어 비 안오나? 아 비 비 엄브렐라 어 하하하하하 비가Me 남자와 여자가 지나갔는데 남자만 우산을 쓰는 것을 목격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들은 연인 같아 보였는데 우산 자기만 쓰는데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음 우산 우산 아 나는 중 zul 아나 나와도 싫어졌어 나와도 싫어졌어 옆모습 옆모습도 너무 큰거 봐봐 이런 느낌인데 안경 때문에 진짜 훨씬 나 진짜로 이를 만날 줄은 아예 몰랐어요 비도 와가지고 안올줄 알았는데 만나게되서 당신은 웃을때 굉장히 예고 웃을때 빨리 나왔네 음식을 공유하자 맛있어 스파게티 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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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이 마음에 드는데 어디서 샀냐 한국 한국 서울 이 옷이 멋지다고 생각합니까 나 멋있어 왜? 내가 멋있니? 내가 멋있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진짜 여기 층밀에서 보잖아요 NSO에 진짜 닮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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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무엇을 하고 싶니? 아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 네 나는 패션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고 쇼핑 같은거 좋아한다 이런거 같아요 과학을 특히 천문학과 분리학을 좋아하는데 과학을 특히 천문학과 분리학을 좋아하는데 나폴리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나폴리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늦은시간에 어린애들이 많이 놀러 나갔다 다른 유럽은 늦은시간에 어린애들이 없습니다 나폴리에 대해서 궁금한거 같아요 나폴리에 대해서 궁금한거 같아요 하하하하 당신도 어렸을때 늦은시간까지 놀았으니깐? 나폴리에 대해서 궁금한거 같아요 아니요 부모에 따라 다르다? 아니 여러분 나폴리오니까 유럽이 남해 위험하잖아요 근데 나폴리는 그래도 안전한가봐 어린애들이 늦은시간이 되니까 엄청나오느라고 14살 15살짜리 여자애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닌다 늦은시간으로 한국사람들에게 나폴리에 여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예의상으로라도 피자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안먹어 안먹어 하하하하 다음날 안먹어 참김 양념은 봐라 다음날 너무 맛있어 당신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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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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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고 하루 더 연장했다 어제 예희분 친구를 만나서 내일 만나기로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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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핸드폰을 식탁에 올려놓는 행위는 위험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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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것은 우리의 대화를 위해 올려놨다 그래.. 우리가 가방에 려 그치 그치 알아서 Do you smoke? 아 아.. 한번에 아까? No drink, no smoke? No drink, no smoke? No drink, no smoke? 네.. 그럼 무엇을 합니까? 마이너 아무것도 하네 음.. 네, 뭐라고? 나는 물을 마신다. 웃을 때 혀에 음식물 주꺼기가 안 보여. 아이,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니까 하는 겁니다.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이건 머니. 머니. 이건 머니고. 다른 나라의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사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당신은 풍력적인 사람입니까? 막 수소부네, 막. 시. 아, 예. 시. 미. 양. 왼. 다. 한국 남자도 괜찮습니까? 하하하하 안. 괜찮습니다. 한? 호. 차. 여. 한? 다. 어, 근데 잠깐만. 이렇게 빨리 친해졌다고 또?